그러면은 짜장면부터 짜장면부터 묻히고 먹으라고 짜장면부터 전주님 죄송한데 아 물있다 물 요만큼 맛도 없네 아껴먹어야지 물 물 아껴먹어 물 물이 없어 물이 없어 그러면 두개 다 먹는거죠 양이 얼마 안 돼요 짜장면 양이 얼마 안 돼요 양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게 맛있어 배 배 배 배에 양념이 많이 남네 매트리야 매트리야 면이 적어서 어때 뭘 끓여 먹으라고 밥 비벼 먹으라고 밥을 넣었다가 밥을 비벼 먹으라고 쩐지님 방송 욕심 내지 말려니까 나는 여기서 밥을 비벼먹어 여러분 저 밥 먹는 거야 푸드파이터 하는 거 아니에요 푸드파이터 하는 거 아니야 밥 비벼 먹으면 양이 많잖아 4인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까진 못 먹죠 홍합 다 발라내서 먹어야죠 편하지 먹기가 건물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밥까지 비벼 먹어 먹고 있어요 홍합 컬러 홍합 실하게 많이 들었네 다 건졌나 이거 포장으로 4,000원인데 새우가 하나 들어있는 게 마음에 들죠 국물도 맛있어 여기 온 메세지 왔네 홍합 다 건졌나 다 건졌나 보다 아 본격적으로 짬뽕을 먹어볼까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 국물부터 차올리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저게 너무 맛있어여 . . . . . . . . . 아 짬뽕 양 많다 양념이 짜장면 양념이 많이 남았으니까 흰손님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념이 짜장면은 예술인데 양념이 짜장면 양념이 짜장면 양념이 짜장면 근데 이게 방송하면서 먹으면 시청자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소화는 잘 안 돼요 고민은 왜 한가득씩 시키면 되지 한창 먹을 때는 두마리 치킨 시켜가지고 양념 하나 뭐 간장 이렇게 아니면 후라이더 하나 간장 이렇게 시켜서 먹었는데 지금은 그래 못 먹자 원래는 여기에 사트메뉴 먹어야 하는데 탕수육 세트 해가지고 짜장 짬뽕만 먹을려니까 나 아쉽냐 요즘은 많이 못 먹어 김치 없는데 당연한 거죠 뭘 고민은 해 하나씩 시키면 되지 1인 세트 많아요 1 인 세트 많은 2인 세트 1인 세트 gets 응전노리님 업해주셔서 고마워요 건물주 되세요 응전노리님 건물주 되세요 6,500원이요 포장판매 듣구님 고맙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네 배부르다 듣구 물결표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상승이다 상승 상승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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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승